그리고 박동철, 이명광, 박병호, 부심도 수거해주겠습니다. 수호! 22세, 3인, 3세 겨워, 그리고 18세, 대장세, 박시은, 여자로 결승전. 여자 선수로도 나이 차이가 많이 있지만, 기량은 서로 간에 막상막사로 경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심장은 두 선수가 비슷하고요. 박시은, 배색도독이 한 2cm 큽니다. 네, 차민지 선수는 국가대표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대표 출신 차민지와 고등학생의 박시은의 대결이 재미있군요. 여자분 결승전. 두 선수는 아주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고, 박시은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시은이 어린 선수, 고등학생이 강하했을 겁니다. 네, 차민지 선수 머리치기가 특기이기 때문에 박시은 선수는 이를 잘 당허하고 또 당격을 할 수 있는 기위를 엿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자분은 전체 4분이 주어집니다. 이제 2분 40초가 남았습니다. 네, 상승전. 염소 8대 김X년 선수님. 경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격을 하지 못하고, 중간자세로 서로 간에 호시탐 파트. 예, 공격 들어갑니다. 3인진 선수가 노련하기 때문에 박지윤 선수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인진 선수는 대적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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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는 대적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